우와 갤럭시 탭 플러스 우와 영상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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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 쩔어 어머 세상에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다 우와 야 근데 영상이 잘나왔다더니 진짜 그러네요 카메라가 세상에 이렇게 잘나올 수가 음 간식 먹고 있어요 끼꾼이네 닭강정이라고 30점 전통 케인점이래요 맛있어요 일단 닭강정 드세요 맛있다 먹었다가 젤리 더 행복해요 음 음 짠 으흠 으음 으음 대장에 화질 봐 으음 으음 으음